볼트와 너트로 두 개의 판자를 조립하여 보겠습니다. 준비 과정으로 볼트, 너트, 평와셔, 스프링와셔, 스패너, 판자를 확인합니다. 먼저 볼트에 평와셔를 끼웁니다. 평와셔가 끼워진 볼트를 판자의 볼트 구멍에 끼웁니다. 끼운 볼트 반대면에 스프링와셔를 끼웁니다. 볼트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너트를 오른쪽으로 쥐어줍니다. 스패너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이상으로 볼트와 너트로 두 개의 판자를 조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패너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